안녕하세요. 이홍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얼굴만 있었잖아요. 그때 얼굴 공개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얼굴 공개를 한 기념으로 짜잔 홀라워풀 보시죠. 여기 홀라워풀을 가지고 제가 홀라워풀을 몇 개나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지금 여기 있는 저희 거실이고요. 네. 그러면은 일단은 홀라워풀 몇 개 달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제가 주방 거실을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에 거실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. 원래는 제 방에서 조기가 제 방이거든요. 제가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홈쇼핑과 제 방이 있는데 저기서 찍으려고 해도 좀 좁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홀라워풀의 저는 몇 개를 돌릴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시작해 볼게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께요 아 진짜 자 어 이번엔 좀 귀가 많이 돌린다 그쵸 잠시만 계산 좀 할께 계산은 심플하게 삼성패이로 샷 이렇게 많이 해 하지만 Vs 시스템은 오직 블랙약하에만 있다 마침내 다리까지 잡아주는 분상 블랙약 VSS 알파제 어 너무 냈는데? 이거 소라한테 들었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장이 꼬인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훌라와프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나요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에 있으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빠이빠이 바이빠이 저희가 wanna 가정 Achilles 안녕하세요 좋pered